전기차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국내 대표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올해 전기차를 뽑는 EV 어워즈가 신설됐는데요. 첫 수상의 영광은 어떤 차가 차지했을까요? 성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와 대학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난해 출시된 대표 전기차 9종 중 기아 EV6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성능과 디자인, 친환경 소재 사용, 가격 경쟁력 등 총 10가지 항목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소비자가 선택한 올해의 전기차 부문에서는 현대차 아이오닉5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의 전기차를 선정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기차가 소비자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주최 코엑스와 전지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국내 대표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에는 현대차와 기아, 볼보 등 55개사가 참가해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인공인 친환경 전기차 모델과 관련 기술을 뽐냈습니다. 현대차 부스에서는 아이오닉6 디자인의 기초가 될 세단형 전기차 콘셉트카 프로페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형 니로 EV와 EV6 GT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이름에서 삼성을 떼고 르노 코리아 자동차로 새 출발한 르노는 전기차 히스토리를 정리한 특별관을 꾸미고 주력 전기차 조에와 트위지를 전시했습니다. EV 트렌드 코리아와 함께 개막한 세계 3대 전지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에도 관람객들이 몰리며 전기차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셀 업체는 물론 포스코 케미칼, LNF 등 소재 업체, 원준 등 장비 업체까지 전기차 생태계 관련 기업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미국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사 배터리가 탑재된 SUV형 전기 픽업 트럭인 GM 허머를 전시부스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공급하는 포스코 케미칼은 생산 능력 확대와 전구체 내재화를 통한 토탈 밸류체인 강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K전기차와 K배터리의 현재와 미래가 총망라된 EV 트렌드 코리아와 인터 배터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오는 19일까지 3일간 펼쳐집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